비만 중에 뱃살 비만이 있는데 배가 차가워지면 인체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지방이 달라붙게 되어있어요 염량오행상으로 보면은 속으로 기가 닿아있는 길이 있는데 기열막힘이 생기면은 차가워지게 돼요 그냥 배지압을 하면 되는데요 배꼽 바로 1cm 왼쪽 부분을 지압을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뱃속에 기열막힘이 뚫리면서 보온하려고 했던 찌어있던 지방이 더워지니까 뱃살도 빠지겠고 몸에 있는 건강문제도 이렇게 같이 해결될 겁니다